충남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하는 아파트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가 더 많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에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정부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공동주택의 특별 공급 비율을 100%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도는 내포신도시의 949세대 규모로 건설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가 전국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족, 2살 미만 자녀와 생애 최초 등이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